여기까지 다무시 하고 가겠습니다c 다무시 ~~~~ 무시말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잘린다 모자가 가지던 말든 suchi 달리리,달리리리리리리리 달리리리리 엇 어흐흫 오케 아주좋아 아주좋아해야지 헛 헝 헛 달리고 달리고 고호호호 다달리고 금방 왔자 이제 금방 왔쪄? 금방 왔쪄? 이 하얀건 뭐예요? 화이트 오일 클린 아이템 되어라 내추럴 폼 내추럴 폼 클렌저 쇠? 아 쇠 아 스웩 미쳤네 미쳤네 헛! 오 방금 뭐야 팬더야? 나와 내려와 흥 받아라 나의 팬더 팬더는 위대 가라 팬더 팬더짱 아 아 씨 아 씨발 내 발 아 아 아 아 아 봐봐봐봐 아 씨 아 아 씨바 왜이래 아이 다 벗어요 왜 갑자기 가다가 이씨 아 올라타고 어어 어 으어 으어어어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호 어어 어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아 늙어 나 늙어버렷 늙어버렷 빨리 가 오케이 와아 다시 젊어졌.. 아니 잠깐만요 올라가야 되나? 어디야 여기.. 지옥행 개 지옥샤 지옥 지옥행 아이템 없나요? 아이템 종범 아악! 아.. 개 여유부리다 죽었다 이거 햇빛 죽고 에너지 1도 안 달고 간다 이제 다음.. 저.. 중간판까지 에너지 1도 안 달고 가볼게요 제가 아 1성은 이거 갖고 놀아야지 야 애들 뭐 5성하고 막 3성하고 나 이러고 있는데 잠깐만 그러고 있는데 말이야 나무 신발로 바꿔서 자연친화적으로 바꾼다 더 빨라야 이거 봐봐 더 빨라졌잖아 걸음이 좋잖아 걸음이 조금 더 빨라진단 말이야 나무를 바르면 순식간에 발이 빨라진다고 이해했니? 거북이가 열받았지만 거북이 쌩 까고 어서 자 이거 빨리 가야돼 좋아요 십자가 쩔 그렇지! 이거야! 이거 봐 여행을 갈 때 항상 가방은 무겁게 발은 가볍게 팔은 가볍잖아 아무것도 안 신어버리잖아 이거지 이거야 인생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 어렵게 살면 안 돼 절대 인생은 그치 소야? 아 좋아요 펜더 인간 펜더 인간 펜더 좋아요 좋아 검은건 뭐예요? 블랙 머임 원유인가 원유 아 물약중이 제일 좋은거야? 그래? 아 가빠에 발라요? 아 완전 풀 풀아머 되는구나 엇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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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펜더! 펜더 짱인거 같아 나 여기 좀 무서운데 카 글라쓰! 어 어 어 잠깐만 내려와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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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 아이씨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이씨 잠시만 에어컨 꺼졌다 에어컨 꺼지면 나 죽어 에어컨 꺼지마 이 시점에서 에어컨 꺼지잖아? 말라 뒤져 이거 쟤 뭐예요? 무섭게 너 뭐니? 너 뭐니?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저 저 어허 그 굳이 키보드가 아니더라도 이걸로도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몇번을 말하지 않았느냐 저렇게 혓바닥 날림 날림거리고 있으면 혀를 뚫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헛 헛 아 아이씨 악놈 아 아이 저 오렌지니언 야 아이 렌지니언 아 아이씨 숭이숭이 숭이숭이 원숭이 룰루랄라 원숭이 어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갑옷이에요 파란색 아이스 한데 맞으면은 바로 저기 얼어버리는 그런 갑옷이죠 아이스 갑옷 날씨도 더운데 요즘에 이런 갑옷 하나 있는데 아 안돼 자 일을 할때는 야부리를 까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자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절대 떠들지 말고 열심히 일하자 이런 교훈이 담겨있다 야이씨 저 이거 처음 해봐요 오늘 재밌나요 이거 방금 시작했지 시작한지 이거 지금 40초밖에 안됐거든요 뭐 항상 계속 방금 시작하는 마음으로 게임을 해버리니까 저는 항상 퓨어합니다 인생이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지금 짜증났거든요 이렇게 벗어 노출중인가 우주가단의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 저거 먹고싶어 할퀘 흠 흨 흥 흥 흥 흥 흥 실행 누가 자기 아빠가 이 게임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밟았다 야 구락하지마 이 미친놈아 구락하지마 어글끌렸어 욕 안했는데요 저요? 저 욕했어요? 여러분들이 욕이라고 생각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욕이 전혀 아니어서 아 죄송합니다 더 언어 수단 하도록 할게요 아 해수욕 나가고 해수욕 인생 인생 시스템 종료 버튼 눌러줬으면 좋겠고 오지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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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라고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왜이래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방해 안하는데 혼자 왜이래 풍이야? 풍았니 풍? 들어와 뜨거 뜨거 아 이 미친 아 아 아 아 이 쌩북이 어 잠시만요 어 어 어 roy 앗 앗 앗 암 괙 앗 아 왜이렇게 안되지? 저 할배를 죽이면 안되나? 유교사상에 묻어있는 게임인가? 625사상 나가 나가고 그 나갔다 오면서 메로나 좀 사와 더우니까 야 일성이라고 무시하냐 지금 야 무시하지마 이씨 죽는다 아 이 미친게임 진짜 무시하지마 너네도 태어나서 자랄때가 있을거 아냐 나 지금 태어났다고 방금 나 방금 태어났다고 여기서 몇번을 죽은거야 도대체 가라새 헤드샷 야 이거지 야 1 2단 되버렸지 야 1 2단 짱 저 오늘 왕 깹니다 이거 이 왕있나요 근데 끝 끝까지 가는걸 본적이 없었어 오 야 묵직한거 봐 기성룡같다 오케이 앞으로마 앞으로파마 어 깜짝이야 내구도 장난아니야 저기다가 블랙바를까 저기다가 블랙발라서 미친데있을까 왕프로머리 왜이래 이거 이미 블랙이라고 오예 신발 없었는데 잘됐다 거지야 무슨 야 뭐야 쟤는 야 뭐야 오 깜짝이야 이상한 짓거리하고 있어 들어와 하하 타이밍이 잘못머드드 오일 바를거있나 블루오일 메이크아이템 아이스콜 콜 콜 그치 베리 콜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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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뭐야 저거 왜 안먹어져 뭐야 시발 아 아 아 무서워 여기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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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아주 좋아요 자 자 좋습니다 자 오고 들어오고 늙어 죽게 생겼다 빨리와라 자 좋아요 됐습니다 좋아요 야 오렌지 아 오렌지 저년 진짜 미친 오렌지 년 가우츠동 어 저거 뭐에요 어 지금 뭐야 귀엽게 생겼네 뒤통수 때리고싶기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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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발 따발총은 뭐야 뭐야 갑자기 머리통이 아 때리면 머리가 늘어 게임 개게임이네 이거 고통받으면 머리가 는다 이거지 알았어 아 아까전에 그 품앤은 개좋아 키웠는데 아 맘에 들었는데 어쭈 번데기로 방어하는거 봐 야야야야 야이 씨발 모든걸 아 저 게임이 왜이래 어허 어디갔어 이거 또 렌스 하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을 보고 있는거야 인생 게임이야 이거 이거 봐 조그만사람 무시하다가 이렇게 어 당하는거야 봐봐 뒤통수 봐봐 바로 인생 조지는거야 아니 개못하는게 아니고 인생은 야 게임을 하면서 그냥 보면 재미없잖아 그치 뭔가 하나 얻어가는게 있어야지 자 시작부터 이렇게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이거지 금수저 물고 태어난거야 지금 그래서 가족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지금 대학에 입학하러 가는거야 지금 공부도 다하고 학원도 맨날 보내줘 가족들은 나를 그냥 자식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날 지금 이렇게 막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줬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아이스 갑옷과 렌스를 들고서 지금 수능장으로 지금 걸어가는거야 그래서 적을 한 명씩 무찌르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친구를 잃기도 하지만 다른 친구를 곧 또 사귀게 되겠지 없어 여깄네 다른 친구 이렇게 사귀고 자 고난과 역경과 점심시간을 지나서 예쁜 선생님이 감독님으로 들어왔네 선생님 잡고 뭐야 아 엄마가 점심 먹으라고 샌드위치 보내준거 샌드위치 보내준게 바로 신발이야 블랙 신발 이름이 블랙슈야 샌드위치 이름이 그래서 블랙슈 라는 샌드위치를 신고 5교 5교 5교시를 진행하고 5교시를 클리어하고 자 마지막 카아 이제 수능이 끝났어 와 점수를 잘 받았어 근데 대충 맞춰보니까 개 좋은 무기를 들고 시작하는거야 다음판에 이제 20대 초야 대학교지 이거 대학교 들어왔어 막 그냥 F도 받았다가 고공행진해서 위로 그냥 올라가갖고 A도 받았다가 막 그러고 있는 찰나에 잠깐만 이거 블랙 여기다 발라야되겠다 갑자기 레포츠 24시라는 곳을 찾아내셨 그래가지고 거기서 레포트를 다 써 핵이지 교수님 막 잘 썼대 얼마두고 샀니 아 이번에 좀 많이 주고 샀어요 6,000원 주고 샀어요 교수님이 지가 쓴거라고 좋아해 그러다가 교수님이 비리에 걸려가지고 잡혀 들어가고 그 수업 들었던 애들 전부 ORF 다 벗겨줬다가 다른 교수님이 와서 불쌍하니까 C라도 줄게 그랬어 C급 옷을 입는거야 C급 옷을 입었는데 거기다가 또 사기를 까가지고 레포트 24시에서 또 벗겨 그래갖고 건문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또 다니는거야 A인척 뭘 A인척하고 다니는거지 인생 근데 사실 남의거 베끼는 인생인거지 지금 개 핵 베끼는거지 중간고사를 지나고 기말고사를 지나서 여자친구도 한번씩 사귀고 야! 갑자기 선배가 삼성에서 제이 들어왔대 그 선배가 삼성 들어간 자기가 루트 뚫어놓는다고 삼성 어? 술 한잔 먹자 그러는거야 삼성 삼성 연줄을 하나 늘었지 연줄이 그래갖고 취업 준비하고 뭐 이런거 필요없이 어 나는 좀 있으면 삼성을 들어겠구나 나는 좀 있으면 삼성맨이 되겠구나 하고서 대학을 졸업한거야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대.. 20대 후반이야 20대 후반에 나왔는데 뭐.. 이것저것 자.. 그 뭐야 저거 뭐 넣고 뭐 취업하려고 이것저것 서류 넣고 이력서 넣고 그러는데 삼성맨이었던 그 형도 술 하도 먹다가 잘렸어 부장 욕하다가 그래갖고 인생 개 조져가지고 다 헐벗고 시작하는거지 이젠 부모님도 나 안도와준대 니가 알아서 살래 그래갖고 마치 사막에 버려진 듯한 기분을 얻는거지 20대 중반에 아 군대를 안갔다왔구나 이거 군대해야되겠다 이거 군대야 지금 개 상막하지 이거 군대야 군대야 지금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주임원사 주임원사 온다 주임원사 뱀같은 새끼 아니아니 모든 주임원사님들이 그런건 아니지만 저희 주임원사님은 뱀같았기 때문에 이거 뭐죠? 이거 소원수리 기간이야 지금 야 딱보면 딱보면 알겠지 소원수리 기간이야 저 혓바닥 지금 낼림낼림 걸리는거 딱 밟으면은 그냥 어? 맛있을거같은거 딱 밟는 순간 그냥 싹 말려들어 X 뭐에요 여긴 어디에요?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슈가 나왔다 고기 먹어 슈가 복귀 안해가지고 영창행 그래서 인생 다시 시작해 자살하고 인생 어차피 꼬여갖고 자살 자살하고 자 이제 태어났어 엄마 아빠가 막 어? 열심히 공부하라고 펜도 사주고 공책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잠잘 곳 마련해주고 그래서 까사마개 이렇게 인생을 시작하는거지 이게 지금 초등학교 때고 남들한테 뒤지지 않게 남들을 남들 옷 한벌도 못입는 이디오피아 같은 데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아이씨 아이씨 근데 친구들한테 왕따당해서 다 뺏겼어 내가 갖고있는건 이제 펜밖에 없어 공부해야돼 이제 왕따당해서 다 뺏기고 옷 뺏기고 노스페이스 캐나다구스 다 뺏기고 거제행이야 지금 펜만 남았어 그지 열심히 공부를 하러 떠나다가 자 자 좋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인생 비관하고 자살 태어나면서 아아 태어나면서 거대 기업에서 태어났어 거대 기업에 막내의 손자 막내의 손자 막내의 손자인데 장손이야 외동아들이야 내 위로 20명의 누나가 있어 할아버지가 나 개좋아해 나 태어나는데 벌써 15조 갖고 있어 만수르여 인생 하아아아 황금 갑옷 꽃갈옷 입고 씨 막 돌아다니는거야 맞아도 뭐 할아버지가 사주겠지 싶어서 막 돌아다니는 인생 막 그냥 그냥 행복하지 막 바다도 가고 근데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말고 다른 형제가 다른 형제가 그 저걸 물려받으면서 인생 망함 거지가 되었어 지금 우리아빠 말고 다른 다른 큰아버지한테 재산이 상속되면서 우리아빠 쫓겨났어 그래갖고 갖고 있던 그 재산으로만 먹고 살래 근데 그동안 너무 과소비를 하고 살아가지고 거지 점점 거지가 되는거지 그러다가 소도 한번씩 키워보고 키울 줄 몰라서 소가 죽어 그래서 20대가 되었는 야 20대가 되었는데 이제 리얼 리얼 거지가 된거야 내가 갖고 있는 리스펙이라고는 지금 사람들이 리스펙 해주는거는 그냥 왕가에서 태어났다는 이 왕관 하나뿐인거야 인생이 조진거지 하지만 아빠가 원유를 발견했네? 그래가지고 아빠가 물려받았던 그 땅에 원유가 나와가지고 그 원유로 몸에다가 원유 원유 그냥 다 쳐바르고 다녀 다시 인생이 꽃피는 20대가 된거야 존나 힘들었지 그동안 할아버지가 안계셨기 때문에 날 사랑했던 이 외동 아들이며 이 집안의 장손이었던 이 집안의 장손이었던 이 집안의 장손이었던 이 집안의 장손이었던 뭐 먹은거야 뭐 먹은거야 그래가지고 어어 씨바 어어 잠깐만 어 인생 좆됐어 지금 어 람보르기니 타다가 다리 절단날 뻔했어 저거 살았어 살았어 머리에다 붕대 감고 살았어 자 그러다가 오렌지국 아이 미쳐 그러다가 갑자기 군대를 가 만수르도 어쩔 수 없나봐 갑자기 군대가 그래갖고 군대에 와서 저 미친 저 미친 아이 미쳐안 야 근데 이거 개좋다 자 혓바닥 혓바닥 잘 밟어서 자 바로 30대 행 저거 고기 어떻게 먹어요 근데 못 먹어요 그럼 렉걸려서 뒤지는줄 아는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먹는거 아냐 못먹어 거기다 낚았어 어 태기 보니까 저 상어 등으로 들어가던데 여기로 굿 이상한건 잘보고 배웠어 아 이 미친 놈이 만수르에게 만수르에게 원유수루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헤드 들어와 자 자 자 거의 다 왔네요 죽어 저거 뭐야 뻔데기인가요 난 여기 오 여기까 태기 여기까지 오는거 한 번도 못봤는데 뭐지 난 여기 오는거 한 번도 못봤는데 어 어 어 어 어 미친 가끔아 왜 가끔아 자주종 뭐지 이리로 못올라가네 비밀통로 있을거같이 생겼네 이리로 이리 가는거 맞아요 어 어 하 아 어 다시 거지가 된거야 하지만 아빠가 연금 들어놨던게 터졌어 지금 그래가지고 다시 인생 또 아빠 덕분에 또 열심히 사는거 인생 포기할뻔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만수르의 여행 만수르 오징어도 잡으면서 석유 닫아놨지만 북극 얼음팔기 시작하는거지 무기가 없어 왜 와이 있어 헤헤 여기다가 불을 바르지 헤드샷 이거 뭐 점점 이거 무슨 점점 이거 야 잠깐만 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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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마리오야? 어 어 엇 흠 엇 엇 엇 엇 헛찰 여기서 죽을순 없지 하 하 하 하 하 제발 이 개씨 개이사 이 것 같아 새끼지 으아! 트ênio 아까 거의가 거의 끝날때 쯤이에요? 아 이제 스토리텔링 안해 야 이 정도면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인생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잠깐만 저 할배 재수없어 보여서 죽여야 되겠다 할배 어디서 손을 흔들고 있어 건방지게 아까 걔가 보스야? 걔만 잡으면 끝이야? 오마이 포킹 갓 진짜 리얼? 끝났는데 끝났는데 내가 그랬던 거야? 걔 빨리 갈게요 개쉽네 이 게임 일선 그냥 깨버릴게요 길만 알면 그냥 걔 껌딱 그냥 우리나라 평균인 껌딱지 아냐 바로 개쉽구만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버려 그냥 버려 쿨하게 개시원하 시원하게 아씨 아 만수루씨 만수루는 오늘도 동네 놀이터를 사러 갔어요 야 너네들 이 놀이터에서 놀고 싶냐? 아 제발 이 놀이터는 남겨줘 국유지로 남겨줘 채 아빠한테 이거 사달라 그래야지 야 제발 이 놀이터만은 사가지마 개잘하지 나 여기까지 오는 건 개잘한다고 탁 거북이 거북이 딱 보기 베기 싫으니까 껍데기 딱 베케버리고 안에 내장 딱 꼽아가지고 딱 막 딱 막 해가지고 딱 탁 탁 아이 미친 아주 좋아요 새 없니? 새 시 아 아이 미친 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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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쉣 아아 불망또 개멋있죠 망또 보여요 이거? 뒤질라고 아악! 하지만 바로 어찌 바로 똑같은거 신상 바로 재입고 고객님 바로 재입고 되셨거든요 안녕 연락 달라고 하셔가지고 아이고 미친게임이 진짜 거기서 끼니 야 이거 개좋잖아 야 이거 십자가 개좋아요 주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다 죽이지 내가 내가 이걸로 원수를 사랑할거야 기다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왜 다 벗었어 갑자기 아아 이게 그리스도에야 가르침이시다 야 모든걸 다 욕심을 버리고 임마 다 근처 친구들에게 다 베풀고 새끼들이 말이야 인생을 아름답게 살란 말이야 인생을 아름답게 살란 말이야 아아 아 좋아하세요 이거 뭐죠 목검 태기는 막 무슨 나무 미사일도 쓰고 별의 희한한거 다 쓰드만 이 목검에도 한번 발라보지 아 뭐야 똑같잖아 씨 씨발 사기야 아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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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바로써 바로 감가상각 할 필요가 없어 바로써 뭐 계산하고 자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밤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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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밥만 있으면 장땡이네 이거 게임 갓밥만 있으면 장땡이네 이거 게임 숱나 쉽구만 아 야 씨 방 자 잠깐만 헛 애들러분 우측 가단에 있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ш 야 아쭈 야 일어나 뭐여서 기도시간에 잠을 자? 오호 예배시간에 자는거 예배시간에 뛰어노는거 아냐 헛 엄매 그... 마문이가 몇성이죠? 지금? 마문이는 오늘 잡아야지 뭘 뱉어 마문이가 삼성이야? 취직 잘했네 어! 어 제발! 신이셔! 으아아아아아악! 아 제가 말 안하고 깬다네 진짜 저 이번에 말 한마디도 안하고서 한번만 깨보면 안될까요? 그냥 흠흠 이런거만 하고 말하..말 아예 단어를 말을 안할게요 알았죠? 하아... 노래 들으세요 노래 arm 출발 cockpit 크라샵 세면노u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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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뭐든지 남보다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마무리보다는 잘해야 돼. 그게 뭐가 됐든 잠깐만 이거 내가 죽겠는데? 새 없니? 아이템 없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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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정도의 반응 속도가 나오지 않는군. 아이씨. 형. 형. 인생 마사지. 인생 마사지. 잠깐만. 와이라 너. 이게 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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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게 어렵지 않은데. 게임이 쉬운데. 오우야. 와아. 조졌다. 야 님들 나 조짐. 야 이거 솔직히 조짐 이건. 잠깐만. 칼에다 이거 바를게. 오케이. 아. 잠깐만. 아. 아이씨. 아. 아. 머리 긁다가 뒤질뻔. 타아. 클라쓰. 팍. 여러분. 나 지금 맵 외웠어. 가만히 있어봐. 나 이제 잘해 이제. 봐봐. 그 추천은 누르고 까니? 팍. 팍. 캬. 어! 야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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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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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 가자. 야. 야. 그렇지. 버려. 무기 필요없어. 자. 호랑이 지나가고. 아. 아이. 빙다리. 그래.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한 거야 이건. 헛. 이건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한 거라 믿자 우리. 오케이. 아이스 블레이드.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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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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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끝났지 이거. 끝났어.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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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이래. 오늘. 아. 아. 잠깐만요. 야. 이 개야. 뭐야. 개 안죽어. 개 혐오. 라면 끓여 쩡님 감사합니다. 헛. 안 돼. 안 돼. 개구리 딸이한테 죽을 수 없어. 안 돼. 옳지 옳지. 가자. 자. 옳지 옳지. 옳지. 자. 여기 잘해야 된다. 여기. 희한하다 여기. 자. 자 지금. 자 지금. 아 미친. 잠깐만. 어. 아 이 미친놈이. 이 미친놈들이. 8. 나 이거 파란색 먹고서 깬 적이 없는데. 안 돼. 그. 제. 이. 개인적으로 삼성만 가자. 인간적으로. 우리. 삼성 어렵지 않습니다. 삼성보다 안철수 연구소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쓰는 V3 있죠?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공짜입니다 대통령 시켜주시면 더 강력한 백신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죽인다 진짜 이게 뭐야 엿장수한테 엿 엿이랑 이 쇠랑 엿이랑 바꿔주세요 그랬는데 음 그래 자 이번엔 뽑기 한번 뽑아보자 뭐가 나왔니? 쇠여 이런거랑 뭐가 달라 엿 먹고 싶어서 쇠 팔았는데 쇠 또 나온 이건 또 공격하기도 X같애 이거 무리가 타점을 씨바 무슨 추진수만큼 맞춰서 써야돼 어? 개좋은거 아님 저거 탁 와 이걸 들어오네 개 캐리어 개 캐리건 샷 주노 잡고 야 어디가 너 이거 뒤져 뒤져 어딜 째 어 이거 뭐예요? 하얀색은 뭐예요? 뭐지 이거 물약? 철? 이따 써야지 이따 써야지 쓰지마 이따 쓰는거야? 오케이 그래요 그런거 빨리빨리 좀 말해줘요 확 방종해버리기 전에 음 아 리셋무기야? 아 그렇구나 빨리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자 와 야 근데 파란색 입은것도 멋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씨발 인생 왜이럼 인생 갑자기 개 행망 카아 바로 꽂아봐야지 꽂아봐야지 뭐야 도끼가 아니야? 아니 도끼가 아니었어? 난 당연히 도끼일거라고 맛같네 게임 욕같이 만들어놨네 난 제우스야 난 제우스야 아니 포세이돈인가? 야 나 늙는다 황충된다 나 으악 빨리 인생 4분의 1밖에 안 남았다 헤드샷 저것도 오지짱 아아 왜이래요 아 저 오렌지 저씨 마말레이드 죽여버려 아 나 이거 올라가기 개무섭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아 돌아버리겠네 게임 그렇게 거꾸로 쏘는데 그게 되니 그게 너 짜져 너 오렌지 꺼지랬어 너 안 놀아줄거야 개멍지게 유턴해 샹놈어 조해족들 이거 아 아 아 아 헤드샷 아니 일성을 나보다 빨리 깬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일성을 나보다 빨리 깬 사람 전세계에 눈씹고 찾아볼 수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거야 지금 내가 제일 빨리 깼는데 지금 빨리 빨리 빠져x2 뭐 왜 왜냐면 내가 물.. 우와 우와 갈매기다 흑갈 흑갈 쩔 나 그냥 아래로 가면 안 돼? 꼭 누구봐야지 아 저 쌩 진짜 개 잡년 저거 아 인생 왜이래 아 인생 존나 서글프다 진짜 오호! 와아!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남을 비방하고 남을 그렇게 폄하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은 아 지 인생이 그렇게 된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너 앙빅 살 돈도 없으면서 야부리 틀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삼천원도 없어가지고 게임하지도 못하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내 이번에 진짜 못 깨잖아? 내 이번에 못 깨면은 진짜 내가 이번에 못 깨면 아 씨바 못 깰 것 같다 있어봐봐 우선 해보고 야 일로와봐 아유 저 이 미친 양새끼 진짜 내가 하나 공격 걸게 이번에 못 깨잖아? 이번에 못 깨면은 님들이 투표해가지고 님들이 먹으라는 거 먹방함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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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거 말고 막 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겨자 처먹기 이딴 거 말고 먹을 거 먹을 거 어허 닥쳐 구할 수 있는 걸로 배달 배달의 민족에서 구할 수 있는 걸로만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면 안 돼 취두부 팔면 취두부 먹을게 홍어? 나 홍어 좋아하는데 불족발? 이 취두부 거 불족발을 날 또 먹이겠다고? 사람 새끼냐? 아니